수학에 빠진 시간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오랜만에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서서 캐스트를 촬영합니다. 아쉽게도 여러분에게 재미를 주는 그런 영상은 아니고요. 한 요맘때쯤, 요 시기, 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 시기에 여러분의 수학 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꿀팁들을 전해주는 그런 캐스트.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부르는 이름이 있죠. 하늘이 쪼개져도 이것만은 꼭 알자라는 뜻에서 핫조이라 불러요. 핫조이. 핫조이 특강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핫조이 특강은 한 1탄부터 시작해서 시리즈별로 공개가 될 거예요. 아직 시험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마다 좀 올려서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만약에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 핫조이 특강에서 배운 게 나왔다면 빠르게 풀고 넘어가라는 그런 꿀팁을 전수해 줄 겁니다.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공부를 잘 안 했다든가 좀 까먹었다든가 혹시 이런 거를 몰랐던 학생들은 배워서 학교 시험장에 나오면 적용하세요. 그래서 맞추시고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핫조이 특강은 1탄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입니다. 알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어떻게 푸는지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니까 우리 넘어와서 개념 정리 살짝 해봅시다. 특히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 짜잔! 여기에요 여기 2차가 나왔을 때 이렇게 짠! 빼기 여기도 2차가 나왔을 때 tx제곱 이렇게 오면 분명히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에요. 근데 이런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우리의 목표는 수렴하고 싶어요. 수렴 얘가 수렴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일단 반드시 앞 뒤에 차수가 똑같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빼기를 기준으로 두 식의 차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차항의 차수가 동일하죠? 그럼 각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아야 해요. 이래야지만 수렴합니다. 수렴할 조건이 앞뒤에 차수도 똑같고 개수도 완벽히 똑같아야 한다. 그래서 a와 p가 뭐해야 된다? 같아야 한다. 이래야 수렴 가능성이 생겨요. 그럼 세 번째로 선생님 이 수렴 값은 어떻게 구해요? 그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계산을 좀 빠르게 할 수 있어. 증명하는 방법은 사실 얘를 가지고 거꾸로 유리화를 해서 보여주면 되는데 그렇게 해주면 하는 도중에 여러분이 나가버릴까봐. 그치? 결론을 바로 써줄게. 요거 계산 수렴하는 값 계산은 어떻게 하냐? 루트 안이 루트 안 루트 안 근호 안을 완전 제곱이 나오도록 상수항 조절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히 가는데 루트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 있어. 빼기 샬라샬라 이렇게 있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루트가 있다면 우리 조건을 다 만족시켰어. 그리고 루트가 있어. 루트 안을 루트 안을 완전 제곱이 나오도록 완전 제곱이 나오도록 상수항을 조절해도 된다 이거야. 왜? 이게 무한대 세상에서는 가능해.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무한대 세상에서는 x가 무한히 커지고 있고 x가 무한히 커지고 있는데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3을 살짝 더하나 1을 살짝 더하나 크게 답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쉽게 생각하면 나에게 돈이 1조가 있어. 1조에다가 1원을 더하나 3원을 더하나 내 자산엔 큰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개큰돈 요런 느낌이란 말이야. 선생님 그래도 돈이 좀 달라지다. 그 그 예를 든 거지 예를 그지? 이 무한대 세상에선 그 함수가 수렴하는 값이 있다면 다시 무한대로 커지는 그 상태에서 sorry 잘못 얘기해서 수렴하는 값 말고 sorry 다시 무한대로 가고 있다면 가고 있는 상태에 조그만한 상수항을 조절하는 것은 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요렇게 여기에 두면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수항을 어떻게 조절해? 완전 제곱이 나오도록 조절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의 루트를 만나니까 원칙은 절대값이 붙어요. 하지만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는 그냥 x 플러스 1 요렇게 바뀐다고. 요 아이디어를 쓸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요 아이디어를 써서 상수항만 조절하면 답은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한 세 문제 정도 준비되어 있어요. 연습해봅시다. 끝나버린 거요. 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 게 먼저 느껴지고 루트 있다고 쓰는 거 아니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쓰는 거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 차수 동일하고요. 개수 1, 1 똑같아요. 완전 수렴해요. 그럼 제 원칙은 어떻게 푸냐면 거꾸로 유리화해서 푸는 거지만 그렇지 말 그렇지 말자고 그러지 말자고 어떻게 하자고 루트에 x제곱 더하기 3x 상수항을 얼마로 조절해? 완전 제곱 되도록 반의 제곱 4분의 9 빼기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x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상수항 반의 제곱 4분의 1이 오면 좋겠네. 이렇게 그럼 정답은 끝난 거야.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는데 여기는 그럼 뭐로 바뀌어요? x 플러스 2분의 3의 전체 제곱이잖아. 근데 그 제곱이 루트랑 사라진다고요. 빼기 여기는 x-2분의 1의 전체 제곱이잖아. 루트랑 사라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이 될 때 x가 사라지게 돼서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에 이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 우리의 마지막 정답은 너에서 너를 계산하면 되니까 2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워! 몇 줄이야? 한 줄이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알겠죠? 다시 해볼까? 어휴 요것도 봐. 저게 수렴했기 때문에 수렴 조건을 만족해야 돼. 2차 1차 아니지! 루트잖아. 1차 1차 차수가 동일해요. 차수가 동일하고요. 이때 A가 양수면 안 됩니다. 딱 보자마자 A가 양수가 아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왜? A가 양수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여서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수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A는 음수다라는 걸 캐치해야 돼요. 그러면 저식을 그러면 저식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가장 좋냐? 어? x제곱 더하기 x 상수항 미리 바꾸자. 더하기 1 말고 반의 제곱이 되도록 바꾸자. 오케이. 그 뒤쪽 녀석도 빼기를 만들고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떠냐는 거지. 이게 1이죠. AX 더하기 B 원래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딱 보이는 게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 차수 똑같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 거 맞죠? X가 무한으로 가면 그럼 이제 여기서 계수가 똑같으면 되겠네? 자, 계수가 똑같으려면 여기 최고창의 계수 얼마야? 1 하지만 얘들아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루트 1이라고 써야 돼? 너와 여기 최고창의 계수 얼마야? 이쪽 최고창의 계수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마이너스 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만 합시다. 계산 어떻게 들어와? 여기 이제 바꿔줘. X 더하기 몇 분의 1? 완전 제곱 가는 거니까 2분의 1의 전체 제곱 루트랑 만나서 사라지고요. A 마이너스 1 들어와 볼래? 마이너스 1 들어오면 여기가 X 빼기 B가 되겠죠? 이렇게 아, 그러면 선생님 X는 사라지게 되네요.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B가 되겠네요. B값 나오지 넘어가면 B는 몇 분의 1?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둘 더하는 건 정답 처리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오케이. 가장 기본적인 두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문제 학교 시험에도 꽤 나오는 문제 응용해보자고 포인트는 나예요. 나 포인트는 나 조건 왜냐하면 리미트 FX 그렇지? 루트 FX 마이너스 이것도 묶어볼래? 3X 마이너스 너의 값이 수렴한데 존재한다 그랬잖아 아, 그럼 수렴할 조건 이 몇 차? 1차 그럼 여기도 몇 차가 돼? 1차가 돼야 되죠? 그러면 FX 괄호하는 몇 차여야 돼? 착각하지마 여기가 1차가 아니야 루트가 있잖아 2차여죠, 괄호하는 2차의 루트가 들어와서 1차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FX는 2차인데 자, 잠깐만 봐 요런 2차인데 이때 최고창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그럼 최고창의 개수가 똑같으려면 여기에 1차의 최고창의 개수는 3 여기 최고창의 개수 얼마? 3 나와야 되는데 착각 A를 3이라고 하면 안 돼 왜? 여기에 최고창의 개수는 루트가 있단 말이야 루트가 그래서 루트 A예요 너가 3이 아니라 그래서 A는 얼마? 9다 이렇게 이게 나와야 됩니다 확인 다시 해보면 쓰지 말고 9X의 제곱으로 펼쳐져야 요렇게 펼쳐져야 1차 1차 최고창의 개수 3 최고창의 개수 3 이래야 수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FX의 생김새가 요렇게 생기면 되구나 라는 것을 캡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조건에서 바로 알아낸 게 뭐야? 9X 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제 이제 가 조건만 잘 해결하면 되고 그 가 조건은 이제 모든 실수 A니까 A에 1 들어가도 2 들어가도 3 들어가도 4 들어가도 5 들어가도 6 들어가도 다 값이 존재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A값을 몇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겠니? 당연히 분모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라는 것으로 있으니까 여기는 뭐 이제 FX 마이너스 OX였고 너의 값이 항상 존재해요 X가 어디로 가도 존재한다고 X가 어디로 가도 존재한다면 의심이 있는 분모가 0되는 순간 거기를 봐야지 그러니까 X가 2로 가도 모든 실수 A니까 어디로 가도 존재해? 근데 X가 2로 가도 존재해야 돼 그럼 얘가 존재한다는 뜻은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죠 아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니까 F2 마이너스 10 너가 0이겠구나 하나 더 X가 마이너스 2로 가도 존재해야 돼요 문제에서 가조건에서 무조건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X가 마이너스 2로 가면 분모가 0으로 와요 같은 논리로 분모가 여러 가지가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럼 F 마이너스 2 플러스 10은 0이다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우리의 조건 다 나왔다 이거 결국 F2는 10이다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0이다 요렇게 그럼 내가 FX를 앞에서 짠 얘네 둘을 몰라요 라고 놨으니까 대입 대입 요러면 답이 나오겠다 맞아요 맞아요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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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풀이 근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 좀 했어 그럼 이게 센스 센스 있게 나와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공부 좀 했어 2 들어가면 10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10 우리 FX는 2 들어가면 10 오케이 2 들어가면 10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10 즉 안에 들어간 거에 몇 배씩 5배씩 하시면 되죠 안에 들어간 X가 2면 5배 마이너스 2면 5배 안에 들어간 게 X면 5배 그 규칙이 2일 때도 그렇고 마이너스 2일 때도 그러면 요렇게 인수 두 개가 있어야 돼 근데 F가 2차니까 더 이상 인수는 없고 최고창의 개수만 고민 근데 앞에서 최고창의 개수를 알았으니까 9를 쓰는 거지 그럼 2 들어가면 10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10 딱 규칙에 맞아 떨어지니까 연립의 필요가 없이 그냥 FX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F3을 찾는 건 이제 여러분이 찾아가면 되니까 요게 조금 이제 고일 때 공부한 애들은 요런 게 보여서 바로 된다고 아우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에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모르는 거 BC니까 그냥 대입 대입해서 연립하면 BC가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학습 포인트 FX를 잽싸게 쓸 수 있겠느냐 요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가지고 어떤 형태일 때 수렴하는지 그래서 FX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를 공부해 두시면 돼요 좋습니다 오늘의 핫주의 특강 1탄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2탄은 또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올 테니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복습해 주시고 써먹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케이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